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월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월북자로 내몰면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권력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문을 읽다가 실종자를 월북자로 내모는 그런 과정을 당시 지근거리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던 한 장군이 정언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거짓과 조작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자국민이 여러분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거치지 않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경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을 월북으로 처리하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당시에 청와대 내부에서 지근거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던 한 장성이 법원에서 정언한 내용은 우리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째 인간이 이러냐 어째 이 동네 인간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참 자조와 한탄을 여러분들 거두드리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지시로 실종을 월북으로 몰았습니다. 전 위기관리센터장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법정정은 장군입니다. 청와대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에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해양수산부 여러분들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 피격 소각 사실을 접하고 북한을 향해 욕까지 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고 자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여러분들 죽음을 당했는데 당연히 뭐죠? 그것도 보통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인명을 살상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장성애 씨가 지난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마 이거는 안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감청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비공개를 열린 모양입니다. 이같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인용했네요. 해당 재판은 군사기밀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권력을 지었으면 다 묻혔을 거 아닙니까? 이 장군이 계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 직함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장성애 씨는 이대준 씨가 바다에 실종된 초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해상추락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월북 시도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이대준 씨의 실종을 월북으로 몰아갔다. 하기에 정권이 안 바뀔 걸 생각했을 테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위기관리센터장은 실종추정 시각에 조류가 남쪽으로 흘렸고 이대준 씨가 대공용이점이 없으며 해상추락으로 추정되는 내용 등을 서훈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A 씨는 서훈 전 실장의 실종자가 북측에 살려달라고 했다는 SI 특별지급정보 등도 보고했다. 보고 당시까지는 해상추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월북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월북을 생각하겠습니까 특별정보상으로는 이대준 씨가 살기 위해 북한군의 월북을 언급했을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가안보실회의에 서훈 씨가 남북관계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보안유지를 철제하라. 오전 9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관계장관회가 끝난 데에는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서훈 전 실장은 A 씨를 통해 해경에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버스 놓고 실종 지방에서 가정부라를 혼자 거주 등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이 동네 사람들 정말 참 사람 위기를 포기한 겁니다. 서훈 씨가 나이가 있을 건데 그래도 지금 재판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구속수사감이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장성진급 행사로 참여로 2차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국방부의 실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 해경도 실종 보도자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해경에 전달했다고 정언했다. A 씨는 해경 보도자료에 cctv 사각지대 가정부라 등을 반영하라는 서훈 전 실장 지시는 월북으로 몰아가라는 취지였다. 기밀에 부추기로 했던 이 씨 피격 시신 소각 내용이 그날 밤 언론에 보도되자 안보실은 국방부 등을 통해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단정지였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국방부 발표 문구 등도 서훈 전 실장이 직접 수정했다. 방송 주제로 다뤘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조작 이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못 지키면 이런 사람 밑에서 이렇게 그냥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일부분들은 그냥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내 안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배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너구나 열심히 뭡니까? 선거 공정성 외쳐라. 나는 그냥 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참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굴종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서훈 실장 참 감옥에 가는 거 한번 봅시다. 안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보한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1겅부터 5건까지 이제 5월 30일 날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쳐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는 날까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